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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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는데 몸에 안좋아서 다시갔다오려고 같이가줄까? 괜찮아 나 혼자 갔다올게 내가 핸드폰을 어디다 놨었지? 나 핸드폰좀 빼린다 큰일났습니다 정체웡영양 한커퓔이 나타나 주위 학생들의 연애감정을 성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대로 하면 이틀 내에 4명 이상의 커플이 생깁니다. 너 안 씻었어? 씻었는데? 나 춥다 어쩜 너 꺼야? 몰라 나 춥어 야 지각하겠다 괜찮아? 땅 꺼지겠다. 무슨 고민 있어? 아니 없어 혜인아 선생님이 교무실로 오래 혜인아 네? 학교생활은 잘하고 있니? 네 요새 무슨 고민 있어?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해주면 좋을텐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없어요 동아리 활동은 잘하고 있니? 네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가봐 네 안 먹을래 왜 이런거만 알아? 왜 안 먹어? 제국볶은 맛있는데 맛있어 완전 맛있어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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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erted 또 누구야? 어? 너 쟤한테 관심 있어? 아니 요즘은 그 남자랑 같이 안 다니네? 아, 응 잘 안 됐어 어 응 그게 맞아 교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인부에 집중해야 할 시기잖아 연애는 뭐 나중에 대학가서 하면 되지 그건가?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지금 너랑 이렇게 있는 시간도 소중하고 친구들이랑 있는 것도 소중하고 그리고 내 마음도 소중하고 그냥 지금이 중요한 거 같아 나중에는 못 하는 거잖아 야, 너 시간 있어? 네 미안해 미안해. 많이 놀랐지? 아니야. 괜찮아. 사실 나랑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미안. 너랑 사이 나빠지고 싶지 않아서 사과하러 왔어. 근데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걔네 동생이야. 사람들이 다들 오해를 하더라고. 그리고 나 기분 안 나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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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난 서연이라고 해. 넌 이름이 뭐야? 난 김유진이야. 너 여기 혼자 왔어? 어. 나 여기 혼자 됐어. 어? 나던데. 그럼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그래. 야자 너무 힘들어. 나 빨리 집 가고 싶어. 나도. 너 집 어디로 가? 난 이쪽. 난 이쪽. 너로. 그러면 내가 연락할게. 여기. 이따가 연락할게. 잘 가. 얘들아 신청서 내. 오 사진부 나중에 사진 전공할 거야? 응. 난 더 사봐? 그냥 생기부 채우려고. 줘봐. 밴드부? 너 밴드부 했다고? 밴드부 했어. 너 뭐할 건데. 너 뭐할 건데. 너 칠주는 알아? 헐. 애들이랑 벌써 친해진 거야? 이건 애들인데 뭐 어때? 부럽다.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잠깐만. 야 다 왔어? 야 최서연. 나 들어가도 되지? 빨리 들어와. 누구야? 어. 미리 말한다는 걸 잊었다. 우리 동아리 친구인데 밥 같이 먹어 돼지. 안녕. 나 양민지라고 해. 원래 같이 먹던 애가 다른 애랑 먹어가지고. 빨리 친해지자 우리. 그래. 빨리 밥 먹으러 내려가자. 오늘 맛있는 거 나온대. 대박이지 않아? 어? 양민지. 유진이랑 같이 가는 거야? 아. 근데 방향 달라서 교문 앞까지만 같이 가. 그럼 나랑 같이 가자. 유진이 내일 보자. 매일 봐. 아 맞다. 너네 동아리는 오늘 어디가? 어디? 우리 오늘 영화 본다 했던 거 같은데? 맞아. 너는? 우리는 그냥 도서관에 있다가 빨리 끝내줄 거래. 부럽다. 나도 그냥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야 나 약올리냐? 뭐라도 하는 게 어디야. 나 이동수업이라 먼저 간다. 좀 이따 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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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 영화 끝났을 텐데. 안녕 안녕 너네 어제 지각에 먼저 갈게 뭐해 너 빨리 와 너 겨울왕국 볼거야? 우리 봐야지 언제 개봉하지? 이제 개봉했대 우리 불어가자 너 겨울왕국 볼거야? 바로 가자 우리 진짜 나 기대하고 있었어 어디로 봐가지? 팝콘도 먹자 나 재밌겠다고 빨리 가자 빨리 야 너네 어제도 그렇고 나한테 왜 그래? 왜 그래 유진아 너네 어제 내 연락도 안 받고 나한테 뭐 쌓인거라도 있어? 그런 말을 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어제 계속 밖에 있어서 바빴어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에이 연락 한 번 안 오고가지고 진짜 세연이 말이 맞아 어제는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어? 우리 용서해줄거지 응 서윤아 서윤아 나 오늘 먼저 갈게 야 요 또 먹으러 가자 가자 야 가방 들고 나와 야 가방 들고 나와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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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 불타는 중 어깨와 내 말해 용아 이게 안 보여 있어 윤또라 윤또라 유진아, 청소 째고 하트쿠 먹으러 갈래? 뭐야 그 표정은 이리 가자 고마워 친구끼리 이런 것도 못해주냐? 그치 야 최소연 뭐야 너 어제 잘 들어갔어? 어 뭐야 둘이 나빼고 어제 뭐 했어? 비밀이야 야 짜증나 야 지각이야 빨리 와 아 왜?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야 알겠어 그럼 내일 봐 얘 왜 이렇게 안 나와 저 죽겠는데 20분에 나와 생각을 안 하네 20분은 나오겠지 2학년 7번 민태이요 야 너 왜 오늘 안 나왔냐 오늘 나왔네 언제? 7시 50분에 그리고 기다리다 와서 갔는데 너 진짜 죽을래? 내 애들 10분에 만나자고 있잖아 아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야 야 채빈 점심 먹으러 가자 아 잠시만 이것만 풀고 아 뭔데 그게 그냥 점심 먹으러 가자니까 아 잠시만 이것만 풀고 응 알겠어 고생 여기 학습지요 야 야 야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오늘 무슨 날인데 아니야 알겠어 유빈아 유빈아 우리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아 어마어마 pai 아 내 팔자야 사무시아 유정wire 괜찮아 어쩔Ж côté 누구게 하셨어요? 빨리 손으로 말해봐 내가 네 손으로 들어줄께 제 송아는요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너 오늘 왜 안 나왔냐? 어 7시 50분 너 이제 죽을래? 나 어제 10분에 만나자고 했잖아 야 내가 듣고 있냐? 아 아 유빈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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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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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은 그게 또 뭐야? 쥐 잡아먹었어? 이거 발라서 뭐 하려고? 벌써부터 이게 발랑 까져가지고 너 일로 안 와? 아니 애한테 뭐 하는 것이여? 그냥 냅둬 아니 아빠, 아빠는 좀 빠져 이경아 너 일로 안 와? 일로 와 이게 어디선? 이경아 그만해! 경아 겨울 때 생각은 있겠지?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봐 아빠도 경아 버르장머리 없이 굴땐 따끔하게 혼 좀 내줘요 그래그래 알았으니까 너도 빨리 들어가 잡혀서 엄마 또 성질 내기 전에 빨리 가 어제는 고마세요 할아버지 짱! 아, 준수야! 아, 연어 하지마! 응 어때? 예쁘지? 어, 너무 잘 어울려 아름다운 연습상 연주아 예쁘다 이크리 못 배웠어? 어? 아.... 혹시… 이거 말하는거야? 이게 뭐야? 이거? 틴트. 근데 왜 물어봐? 고마워. 메라 깨서 봐. 안녕. 경하야. 할아버지 시장 갈 건데 뭐 사다 줄까? 틴트. 나 틴트 사다 줘. 틴트? 틴트가 뭐시여? 그거 있잖아. 그거 빨간 거. 일단 알겠다. 할아버지 갔다 온다. 다 왔어? 아니 이건 립밤이잖아. 이거 아니야? 야 뭘 또 그런 거 갖고 돈 지우고 그러냐? 너 뭐 때문에 그려? 아 어떡할 거야. 나 내일 친척하러 가야 된단 말이야. 아 어떡할 거야. 그러면은 너 엄마 립스틱 다루고 나가 봐. 시뻘건 것이 전혀 갖고 아주 예쁘던데. 재밌게 해본다. 좋아해? 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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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잠들기 1시간 전부터 행복해져. 내가 꼭 꿈을 꾸면 널 만나니까. 꿈속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아마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럴 일 없을 거야. 그래서 말인데 꿈속이 아닌 현실에서도 널 만나고 싶어. 꿈속에서 만나요. 꿈속에서 만나요. 꿈속에서 만나요. 꿈속에서 만나요. 꿈속에서 만나요. 또 바꼈어 또 바꼈어 어떡하지 이제 최근 타인을 대상으로 꿈속에서 테러를 일삼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 대중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환문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환문이란 기기가 어떤 것인지 꿈연구소장 오현식 박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환문이 아주 큰 이슈를 몰고 있는데요. 이 환문이 도대체 어떤 기기입니까? 네 환문은 드림커넥팅이라는 기술을 도대로 머리에 직접 착용을 통해 타인의 꿈에 접속하는 기기입니다. 그럼 오히려 환영할 만한 발명인 것 같은데 왜 이 기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우선 환문이 지니는 일방향성, 익명성 때문인데요. 그 카멜레온이라고 하죠? 그게 일종의 테러 조직인데 이야 너 어떡하냐? 오직 그 알없는가? 그 아영이? 그게 못 보여집니까? 꿈속에서 벌어진 테러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학계에서는 이걸 드림 테러링이라고 하는데 또 꿈이라는 게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얼굴을 바꾸거나 가면을 쓰는 분이 커스터마이징이... 글쩡하게 되는 거입니다. 그럼, 말해, 이제 효과도 없는걸 뭐 그렇게 열심히 발라 정원아 나 아직 아무 말도 안했는데 헌망쓰게 해달라는거 아니야? 그거 금지된거 알지? 알바하면서 몇번 마주친게 전부인한테 뭘 그렇게 빠졌는지 작별인사만 하고 올게 아영이한테 작별인사만이라도 하고싶어 어흐 보고싶었어 오늘 마지막이 될수도 있어 상진아 널 현실에서도 만나고싶어 나도 만나면 지금처럼 밝게 웃어줘 응? 아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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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아영이 예 아영이 tort 저도 칬묵 문멍 문멍 뭐 하냐? 응 오늘 만나기로 했어 너 작별 인사 한다며 아니 근데 그거 쓰고 나랄 건 아니지?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됐지 나 이제 간다 야 야 야 그냥 두고 가면 어떡해 저기 감사해요 감사해요 뭐야 왜 장난쳐 왜? 기다리고 있었지 우리 만나면 웃어주기로 했잖아 어 가자 아이 씨 독주 어떻게 됐어? 막 들켰어? 어? 빨리 해 어? 어떻게 됐어? 말 시키지마 아니 뭐래? 들켰어 진짜? 아무것도 없었다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저 앞으로도 계속 계속 너가 대신 만나 주면 안 될까? 상진아 상진아 정신 좀 차려 어 니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내가 내 모습 빌려주는 거 허락했겠냐? 해주면 내가 이번 달 밥 설거지 빨래 아니 지영아 아니 아니 아영아 어 잘 들어갔지 어? 어? 내일 만나자고? 어? 아니 싫은 건 아니고 어 어 그래 어 너도 잘 자 어 하 하 니 이제 어쩔래? 부탁할게 어 하 커피 못 마신다고 하지 않았어? 어? 아 아 어 나 화장실 좀 다녀볼게 어 아 또 하영이는 치즈라면을 좋아한다 하영이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를 좋아한다 하영이는 괴리를 무서워한다 하영이는 언덕에서 앞구르기 하나 꿈을 꾸고 난다 하영이는 회뜩히 오느라 아니 얘는 둘이 무슨 얘기인지를 안 써놨어 이중원 에이 가족이 이중원 하기 이중원 nodig 다 예 네 다 해가 지는 걸 보려면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해가 지는 쪽으로 가야지 언제까지 기다릴래? 해가 지는 지는 것 종원아 안 돼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쓰자 나 이번에 말할 거야 현실 속에서 만나자고 약속 지켜라 왜 왔어? 무서웠어 네? 내 본 모습을 보면 너마저도 등 돌릴까봐 내 자신이 미워서 너무 부끄러워서 너 앞에 설 자신이 없었어 나도 잠들기 한 시간 전부터 행복했어 나도 꿈을 꾸면 꼭 널 만나니까 상진이 맞지? 널 만났을 땐 활짝 웃어주고 싶었는데 상진아 내가 널 왜 좋아했는지 알아?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줘서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어 난 네가 나를 좋아해주는 만큼 너도 너를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비밀 하나 알려줄까? 아주 간단한 건데 마음으로 봐야 더 잘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난 너를 좋아해 저도 괜찮아 근데 그러면 나는 사랑하자 둘 다mut 싱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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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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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하나 알려줄까? 아주 간단한건데 마음으로 봐야 더 잘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헬메어 자막은 경선이 헬메어 한글자막 by 한효정